산군 산신령이라 불리며 오랜 세월 우리 역사 속에서 신으로 섬겨져 온 호랑이, 은산 별신제에 사용했던 산신도를 비롯해 삼재를 막기 위해 만든 부적판에도 기운 넘치는 호랑이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4인 잠사검은 인년, 인월, 인일, 인시, 인이라는 글자가 4번 겹쳐지는 시간에 만들어지는 우리나라의 신검으로 말을 물리치는 검인 잠사검 중 으뜸으로 이루었다. 4인 잠사검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